맥닛 자석 자석은 금속 종이고리를 끌어당겼다. 날씨 우리는 소풍을 계획하기 전에 날씨 예보를 확인한다. 식물 식물은 태양과 물이 필요하다. 동물 동물원 안은 흥미롭고 동물들이 가득하다. 산 암석 우리는 강가에서 뜨거운 동물이를 찾았다. 물 물 물은 매우 추운 날씨에서 얼음으로 얼어집니다. 스탠 별 과학자들은 밤하늘의 별을 연구합니다. 목 달 다른 맑은 밤에 밝게 비추어집니다. 햇빛 햇빛은 수목에게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제공합니다. 볼크 구름 볼크는 비 또는 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중력 중력은 우리를 지구위에 내립니다. 볼크 화산 화산 화산은 용암과 부유물로 불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물은 작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전기 전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장치를 작동합니다. 공기 공기 공기는 산소와 질소와 같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엑스페리멘 실험 우리는 과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. 특정 화학물질을 섞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미크로스콥 마이크로스코프 우리는 마이크로스코프에서 작은 생물들을 관찰했습니다. 지구 지구는 우리 솔라 시스템의 일부입니다. 공룡 공룡은 수천년 전에 살았습니다. 박테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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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önnen schädlich oder nützlich sein. 박테리안은 유리할 수도 있고 유용할 수도 있다. verdunstung 이바베이션 수증기를 통해 수호는 증기로 이루어진다. 인석 공룡 나비는 색깔도 다양하고 곤충이다. 공룡 생태계 생태계 박테리안 박테리안